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때 과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시면 신청인은 무주택자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무려 10채를 매입하여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질의사항은요, 신청인인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새로 취득한 도시형 생활주택 10채는 과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랑 제8로의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과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랑 제8로 나목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신청인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 이전에 첫 번째,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1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별로, 인별과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그렇죠. 주택에 대한 인별과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별로 주택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증거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과세기준일 현재 만약 세대원 중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우리가 3억 원을 공제한 그 금액에서 다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즉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총 9억 원을 공제한 그 금액에 우리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2항에서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언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시면요. 1호에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라든가 주택의 수, 가격, 규모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2호에서가 제1호, 우리가 1호 이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이 주거에서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사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어떻습니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4항은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죠, 이럴 때 이러한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의 내용과 과장 밀접한 사항이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랑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주택이란 자, 보시면 아까 8조 2항 1호죠. 자, 8조 8조 2항 1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산배제, 합산되는 주택이 범위에서 포함하지 않는 게 1호에다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이죠. 이러한 주택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서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 영어로 정한 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과 특별법에 따른 그 임대사업자로서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을 현재 소득세법이라든가 범위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즉 합산배제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호에서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의로써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 각목의 요건 모두 충족한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우리가 합산배제임대주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감옥에서가요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이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해야만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봐준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남옥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요. 다목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무증 또는 임대료 즉 임대료 등에 대한 증가율이 5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 감옥, 남옥, 다목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이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든가 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 6월 1일이죠. 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을 계속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가 임대료 등에 대한 그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만이 이렇게 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다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는 1호에서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봐야 됩니다. 2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강목이 요건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합산배제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시면 감옥에서는 비슷합니다. 우리 아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규정과 약간 비슷한데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시면 해당 주택이 보시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를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 6월 1일에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5년 이상 남옥에서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되고 다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여기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자 다음에 보는 2호에서 봤던 민간 매입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죠. 공공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단지 공시가격 합산배제 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그 가격 공시가격 그 합산배제 기준이죠. 그 기준일 6월 1일 기준일이 6억원 가입기준만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면적기준과 가입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가입기준만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3호에서 3호에서 7호까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호인데 여기서는 매입임대주택 중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자 감옥 1부터 4억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고 해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또한 규정을 또 따로 두고 있는데요. 적용요건과 그리고 적용요건과 이 규정에 보시면 제외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자인 경우에는 과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 제1항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게 8호였죠. 8호에 나모 나에 해당이 되냐 라는 규정입니다. 나에서는 합산배제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합산배제되는 주택에서 또 제외된다는 얘기인지 즉 종합부동산세가 과제된다는 얘기인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8호 매입임대주택 중에 장기일반 매입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이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산배제를 해줍니다. 즉 합산배제에 대한 그 적용요건을 보시면 자 1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실도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이 공시가격 이제 수도권 내에인 경우는 6억 원 이하에 되고 수도권 이외인 경우는 3억 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이때 중요한 사항 우리가 위해서는 어떠세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간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했잖아요. 10년 이상 계속해야 임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을 할 때 자 민간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에 따른 같은 법 단기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우리가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행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법 기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과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옥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이 지리자의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열차를 무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열차를 구입을 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때 이때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자 이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제외되는 주택 1 1호 1 1세대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가 과제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세대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으나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즉 법인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공고가 있으나 이후에 사업자 등록 기존부터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공고가 있으나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즉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임대해도 이때에도 역시 조합부동산세를 과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합산과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네 번째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이 지난 후에 같은 법 자체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같은 조 제5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신고한 겸 그러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을 해도 이때에도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제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즉 한 번 더 볼까요? 네 가지 사항입니다. 보시면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제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법인 등이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공고가 있을 날이 지난 후에 후에 하는 거죠. 후에 사업가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제하겠다는 뜻이고 세 번째 인증은 2020년 7월 11일이 굉장히 규정한 날이죠.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아파트죠.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합산과제하겠다는 뜻이고 네 번째 또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의 규정 가장 중요한 규정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게 뭡니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죠. 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인별 합산과제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1항에서 그 규정을 받잖아요. 과제표준에 대한 규정을 받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질의 상황과 관련돼서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규정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자 끝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무엇인 거 하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이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즉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런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우리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8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질의사항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신청인인 경우는 무주택자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10채를 구입을 해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신청인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취득한 도시형 생활주택 10채가 과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락 제8로 남옥에 해당하지 않아서 과연 안하 합산 배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왔는데 즉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락 제8로 남옥 1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켜봤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이 질의사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되겠다 합산 배제가 안 되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구나 라는 그 느낌을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 답변 내용을 한 번 간추려서 보시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락 제8로 감옥 1부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락 제8로 감옥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이때 하나의 호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호를 그러니까 10채 중에 한 호를 제외한 9채죠 나머지 즉 9채에 대해서는 9채에 해당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락 제8로 남호계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10채 중에 한 채를 제외하고는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에서는 오늘 지금이 4월이니까 6월이 금방 오겠죠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별도의 건물 같은 경우 빌딩 같은 경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6월 1일 시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세포구석 국세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연 우리가 주택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지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지를 두고 우리가 많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상의 사항이 여러분들의 경우와 맞닿아서 비슷한 사례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시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되는지 합산 배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 사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이 상황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무주택자가 동시에 다수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되는지 합산과세 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